김남주, 차은우, 김강우, 임샘이가 mbc 금토드라마 원더풀 월드 최종회를 앞두고 종영 소감을 전했다. 원더풀 월드가 오는 13일 최종회를 방송한다. 이런 가운데 원더풀 월드 측이 김남주, 은수연 역, 차은우, 권선율력, 김강우, 강수호 역, 임샘이, 한유리 역, 의대본 인증샷과 함께 진심 어린 종영 소감을 공개했다. 극중아들의 죽음 이후 달라진 삶 속에서도 신념을 지킨 교수이자 작가 은수연 역으로 휘몰아치는 전개를 이끌며 드라마 퀸의 저력을 보인 김남주는 지금까지 은수연을 믿고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원더풀 월드라는 멋진 작품을 만나서 행복한 순간들을 보낼 수 있었다. 원더풀 월드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원더풀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뜻깊은 소감을 전했다. 차은우는 극중 가족에 대한 복수와 거친 삶에서 벗어나 김남주와의 연대를 택한 권선율력을 맡아 반항적이고 와일드한 매력으로 인생 캐릭터를 경신했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차은우는 권선율력을 연기하며 많은 감정들을 느낄 수 있었다. 원더풀 월드가 저를 더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 감사하다. 감독님, 작가님, 선후배분들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과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추억들을 많이 쌓을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한 뒤 항상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팬분들, 드라마와 함께 울고 웃어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 모두 언더풀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란다. 마지막까지 계속될 선율이의 활약을 끝까지 지켜봐달라고 애정 어린 소감을 덧붙였다. 극중 김남주의 남편이자 언론인인 강수호 역을 맡아 강렬한 카리스마와 탄탄한 연기력을 보여준 김강우는 평소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던 선후배분들과 작업할 수 있어 더욱 행복했던 작품이었다. 그래서 현장을 가는 발걸음과 마음이 더 즐거웠고 현장에서의 시간들이 참 소중했던 작품으로 남았다. 함께 해주신 연기자 분들, 또 늘 많은 고생을 하신 스태프 분들, 그리고 원더풀월드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마음 따뜻한 소감을 남겼다. 극중 김남주의 친자매 같은 동생 한유리 역으로 배신과 우정의 줄타기 속에서 진폭 넓은 감정 연기를 선보인 임새미는 촬영 현장에서의 매순간 감사를 느꼈다. 멋진 선후배 분들과 감독님, 그리고 수많은 동료들과 현장에서 만나 함께 호흡을 맞추며 촬영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 지금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주셔서 감사하다. 어디에 계시든 이 드라마와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이 항상 원더풀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해 극의 여운을 더했다. 지난 13회에서는 수연, 김남주분, 과선율, 차은우분, 이김준, 박혁권분을 상대로 정면 돌파하는 모습이 당겨 이목을 사로잡았다. 특히 엔딩에서 수연이 자신의 신작 복귀 선언 기자회견장에서 김준의 범행을 기습 폭로하는 모습과 함께 선율이 김준을 죽일 듯이 난간 너머로 몰아세우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최종위에 대한 초미의 관심이 쏠린 상황. 과연 목숨까지 내건 수연과 선율이 최종 빌런 김준을 무사히 무너뜨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원더풀 월드는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직접 처단한 은수연, 김남주분, 이 그날에 얽힌 미스터리한 비밀을 파헤쳐가는 휴먼 미스터리 드라마. 오늘 13일 90분 확대 편성에 따라 기존보다 10분 빠른 9시 40분에 최종회가 방송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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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